오늘 많이 더우셨죠? 무더위가 점점 더 빨리 찾아오고 있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은 지난해보다 한 달이나 빨리 폭염특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유통가도 벌써 한여름 분위기입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5월인데 여름 같습니다. 서울이 오늘 낮 33도까지 오르면서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봄이 사라지고 여름 같은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주요 도시에서 낮 기온이 30도를 넘었는데요.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무더위로 유통가는 이미 한여름입니다. 여름 대표 과일, 참외와 수박의 출하 시기도 예년보다 한 달 정도 빨라졌고 이 대형마트의 경우 수박 판매량이 6월 중순 초여름 판매량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올해 수박은 작년보다 한 달가량 출하 시기가 빨라졌고 판매량도 작년 초여름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등판에 송풍기를 붙여 땀을 식혀주는 아이디어 배낭부터 소재 자체가 청량감을 주는 아웃도어 의류까지 백화점 매장에도 무더위를 겨냥한 기능성 의류와 소품이 일찌감치 등장했습니다. 이른 무더위로 여름 계절 가전 매출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전 매장의 경우 5월 들어 최근까지 에어컨과 선풍기, 서큘레이터 등 여름 가전의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에서 최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폭염이 많이 오다 보니까 고객님들께서 설치를 미리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찾는 분이 많으십니다. 때이른 무더위가 유통가의 풍경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